혜리 혜리 3대1 2등 13호 13호 5번 5번 5점 매칭도 좀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? 그렇지 V 그래서 각자 소리들이 내는 것들 V가 내는 소리는 V 그렇죠 V는 윗니가 아래 입술이 붙이면서 V A는 여기서는 그렇지 N은 네 합쳐서 van A가 내는 4가지 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내 이름을 불러도 A 대표 소리 2개 옳지 A 힘 빠졌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A가 됐죠 여기서 합쳐서 내가 됐다 van V van V는 뭘까요? V V V는 V E는 A A E A가 아니라 A가 아닌거야 X X T T 합치니까 V V 윗니가 아래 입술을 붙여야돼 V V V V V V V V V 문제 시험 다쳤어? V V V V V V V V 오케이 이 남자는 뭐가 될까요? 옳지 아 오케이 왜? 뭐 이래가지고 뭐가 뭐가 되겠나 왜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U는 여기서는 그렇지 P는 여기서 합쳐서 U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네 이름 불러도 U 세 가지 소리 그렇지 힘 빠졌어 그래서 U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뭐다 오케이 U가 자 여기는 오케이 들어볼까 뭐래요 Under U는 U는 N은 N H는 D E는 힘 빠졌어 어 R은 R 합쳐서 Under 어 어 어 Under 자 지난번에 이제 해리가 유가 어 소리라는 것들 모아서 배운 거야 그래서 계속 유가 나고 내려요 Under 잠시만요 해리 하고 왔어요 다른 패드에서 해리 다른 패드에서 다른 패드에서 해리 하고 또 또 다른 패드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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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랄까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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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k E U U U 엄브레... 엄브레... 엄브레 엄브레 음... 이럴.. 얘가 뭐랬지 아 잘해 얘가 뭐랬지 엄 음 내려놓은 그래 그래 음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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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랄 합쳐서 뭐가 될까? Umbrel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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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두개 있는거 얘는 뭐가 될까 몇째 top 얘는 뭐가 될까 얘는 뭐가 될까 타이거 여기서 특이한 점은 i가 뭐가 됐죠 i가 i 됐어 타이거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텐 오케이 여기서 i가 뭐가 됐죠 와 두정류같은데 에 니꺼 아니야 해로 해 어떻게 해요 다시 누르면 돼 어디서부터 해 어디서부터 순서대로 제발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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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가 뭐가 됐죠 그럼 베스게 얘가 뭐라고 다 합쳐서 뭐라고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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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에이가 뭐가 됐을까 베이스 그래 에이가 베이스 그치 그래 A가 A 됐잖아 여기 소리 안 나는게 보이지 걷어 건너 간다니까 그래서 얘 이름 물어본다니까 이름 뭐예요 그래서 B는 B A는 A OK, S, S 합쳐서 FACE OK, 그럼 시험 치웠어요? 어려웠어요? 알겠습니다